그런데 앞으로 잘은 몰라도 우리 적어도 관계통한 상자층이나 이런 데서 뭔가 약간 우리보다 나이도 많아보이고 조금 그런 분들 만나면 아 우리 교수님인가 보다 우리 인사하세요. 아셨죠? 예 그러면 먼저 메리시먼트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권인수 교수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. 그 다음에 예. 예 제가 좀 옛날 사진이라서 더 예쁘죠? 제가 그 다음에 권인수 교수님이 지금 안식 학기라서 안 계시고요. 이지은 교수님도 지금 학교에 다른 행사 때문에 오늘 못 오시고 유대중 교수님도 못 오십니다. 그래서 보시면 지금 권인수 교수님은 학번 제가 뒷번을 부르겠습니다. 0011부터 0015번까지가 권인수 교수님 대전서를 담당이십니다. 그 다음에 저는 0041부터 0045까지 하고 그 다음에 18... 아예! 감사합니다.